오늘은 내가 있잖아 스마트까지는 그냥 쉽게 하는데 그다음부터 가야지 아프더라 앙관이 . . . . . . 이 압력이 벌써 걸렸다. 겨울이 무밤이나 밀리는 마음에 제가 결혼을 할 줄 아는 건데요. 5분간... 제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. 야구계의 수번 사업을 시작합니다. 아 unters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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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감사합니다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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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 어 뭐 밤을 찬 것 같고 상상하셔도 될 것 같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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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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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